해병대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해병수색대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산소통을 메고 잠수를 하는 모습, 대관령에서 스키타는 훈련을 하는 모습, 또 고대계 수색교육받는 모습들, 이런 해병수색대의 훈련 모습을 해병대를 홍보하는 데 많이 사용하죠. 그러나 해병수색대는 해병대의 1%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1%를 뺀 99% 해병대를 언제부터인가 일반해병이라고 부르면서 해병수색대를 뺀 일반해병대는 별것없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별거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제가 해병대 관련 영상들을 모아 해병수색대 훈련 장면만 모두 빼고 해병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는 해병수색대 훈련이 단 0.01%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소위 사람들에게 일반해병이라고 불리는 대다수 99% 해병대의 모습입니다. 과연 1% 해병수색대를 뺀 99% 해병대는 어떤 모습일까요? 함께 보시겠습니다. lemar에 얘기합니다. 손지맨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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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부 평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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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박수 완벽 예 시작 박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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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버트에 목숨을 맞춰 대란번에 영원증을 아름다워 쏘리라 쏘리라 곤종아 하나 둘 셋 넷 흘러가는 물결 가네 나를 편지를 쓰고요 흘러가는 물결 가네 춤을 춥니다 초년 19살 아름다운 꿈속에 I love you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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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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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 당시만이 그리워서 피스를 하고요 당시만이 그리워서 뺄따리는 칩니다 오늘은 어디가서 게임판을 놓고 내일은 어디가서 신세를 지나 우리는 해병대 용사들 ROKMC 아임씨 설명이 다 하노라 우리 마누라 키가 작아 싹싹하기가 그만인데 부엌이 금가를 뜰 때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못하게 예스오케이 나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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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오케이 나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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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살짝이오세요 바쁘지 않게요 언제나 수줍은 긴장고 우리 마누라 긴장고 우리 마누라 미야 조우야 차이야 조우야 차이야 차이야 조우야 차이야